안녕하세요. 창섭입니다. 케이블 라벨 탭 프린터를 사시면 이렇게 먹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려져 있겠죠. 그러면 이 끝에 아마 스티커로 붙여져있고 이렇게 끝에를 잘 연결을 하시고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이 검정 먹지를 중요한 게 여기에다가 걸쳐주시는 거예요. 걸쳐주실 때 보면 여러분 이렇게 홈이 있죠? 이 홈이 여기 민트 색깔 걸쳐지는 이쪽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넣기만 하면 돼요. 안에 홈이기 때문에 딱 잘 고정이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쪽에 고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은 말릴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중간에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걸어주셔야 되죠. 보세요. 그러면 똑같아요. 양쪽 위에 이렇게 민트 색깔이 있죠? 똑같이 이쪽에 먼저 스프링이 있는데 먼저 걸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딸깍 소리가 나요. 그러면 잘 걸려지면 이렇게 돌렸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 쭉 돌려보세요. 평평하죠? 그러면 준비가 다 된 상태예요. 먹지는 다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뺄 때는 그렇지. 역방향. 위에서부터 스프링이 있는데 이렇게 빼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뺄 때도 이 스프링이 있는 모양 먼저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프링이 있는 거 먼저 힘을 주시고 이렇게 빠져지죠. 다시 넣을 때는 역방향으로 이쪽에 오른쪽에 스프링이 있는 모양 넣고 왼쪽에 잘 홈에 맞았나 해보시고 고정된 거 확인하시고 다시 이쪽을 그렇죠. 오른쪽에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인데 민트색 넣고 반대편을 넣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쪽에 발을 얘를 돌려보세요. 돌렸을 때 잘 이렇게 돌아가면 아 제대로 돼 있구나. 리본이 설치되어 있구나.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자 라벨은요. 더 간단해요. 보세요. 이렇게 풀려면 이렇게 라벨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출력면. 여기가 출력 코팅면이에요. 그러면 그냥 상식선에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으세요. 넣고 이거를 딱 내리세요. 그러면 고정. 흔들리지만 상관이 없으세요. 여기 이미 민트색에 가이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가이드에 고정을 시켜주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맞으세요. 여기 지금 홈이 있죠. 이게 이 홈이 여러분들 여기 밑에 센서가 지나가야 돼요. 센서랑 일자가 돼야 돼요. 그건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가 지금 화살표에 조금만 이렇게 있죠. 이게 센서예요. 이 부분이. 이 센서 부분이 얘 홈하고 이렇게 일치돼야 돼요. 여기 보면 이 구멍으로 센서가 보이죠. 맞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제일 중요하세요. 이게 안 되면 인식이 안 돼요. 센싱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흔들리더라도 어차피 여기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지금 반짝반짝 거리죠. 이 센서가 이 홈에 일치되게 딱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여기가 인식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내리시면 이렇게 뚜껑으로 저는 한 손으로 소리 꽉 하는데 여러분들은 두 손으로 하시겠죠. 여러분들 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칼리브레이션이라고요. 우리가 라벨을 42에 25를 쓰시다가 아 나 42에 30을 쓰겠다 할 때는 뭐냐면 이 프린터어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아 지금 42에 25을 쓰고 있다가 42에 30이에요. 이거 보통 우리 칼리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 프린터기는 이 뒤에 조그만한 화살표 있죠. 여기 전원 전원 바로 옆에 동그란 거 얘가 그렇죠. 칼리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라벨의 사이즈를 인식을 해서 이 프린터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매번 하실 필요 없어요. 라벨의 신규 사이즈가 있을 때 지금 40에 25가 들어가 있죠. 그럼 보세요. 제가 뒤에 옆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불이 두 개 들으면 찌익 나오죠. 그럼 얘가 이제 칼리브레이션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사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까 오른쪽 버튼을 이 상태에서 제가 누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 불이 두 개 들어오죠. 스테이터스 그럼 띄워보세요. 얘가 그러면 인식을 맞춰보는 게 한 번만 이렇게 얘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 맞춰져 있죠. 이렇게 칼리브레이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딱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이래서 프린터는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 하실 게 뭐냐면 보세요. 저희 케이블 라벨 프린터하고 계신 고데스코리아.co.kr 고데스코리아.co.kr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 보이시죠. 바로 밑에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에서 드라이버 필요 없어요. 고 라벨 다운로드를 누르세요. 고 라벨 다운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1.17 버전 최신 버전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럼 고 라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따닥 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제 보세요. 제가 이걸 닫을게요. 다시 해볼게요. 고 라벨을 따닥 눌렀어요. 여러분들 저거 설치를 하실 드라이버 필요 없어요. 설치를 하시면 이런 폼이 나와요. 여기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라벨 설정이에요. 라벨 설정에 들어가셔서 지금 45에 25죠. 그럼 45에 21을 이렇게 치세요. 그리고 라벨 레이블 배치 필요 없고요. 용지 설정에 가서 그렇죠. 첫 번째 레이블 위드 갭을 확인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시겠고 이 프린터 설정 출력도 여러분 이 프린터 설정에서 하실 거예요. RT200을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RT200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해상도는 당연히 203일 거고 농도를 12로 맞추세요. 농도가 뭐냐면 13이에요. 좀 셀수록 강해요. 그렇다고 19, 18 가시면 이 검정 목지가 찢어져요. 안 돼요. 12 정도 하시고 속도는 2로 하세요. 제일 낮은 속도. 그래도 속도 빨라요. 그리고 프린팅 모드는 리본 가멸. 용지 직접 가멸. 리본 가멸을 할게요. 자, 여기서 저장. 이러면 기본적으로 세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출력을 하실 때 프린터 설정에서 여기에서 출력을 하세요. 그래야 이 값을 이 농도값, 속도값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출력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명심하실 게 뭐냐면 돌아그레서는 글씨를 입력하실 때 글자를 누르시고 항상 윈도우 텍스트 어떻게 입력하느냐 윈도우 텍스트를 딱 누르시고 다시 딱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윈도우 텍스트 폼이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거실을 적을게요. 거실 1번 그리고 글꼴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신 글꼴 저는 여기서 보통은 폰트 10 정도로 할게요. RER인데요. 나눔고직으로 한 번 해볼까요? 나눔고직으로 많이 하시니까 나눔고직에 폰트는 10 정도로 하고 볼드 없이 이렇게 했어요. 확인.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90도로 회전시켜주세요. 그래야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돼 있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아, 난 좀 두껍게 하려고 그러면 다시 거실 들어가셔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나눔고직을 외길로 했는데 볼드직으로 바꿔주세요. 볼드직이 좀 두툼한 거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아까보다 좀 더 두툼해졌죠? 그러고 나서 우선 제가 우선 옆에 두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복사를 해서 제가 한 3줄 정도 써 볼게요. 나눔의 10으로 볼드를 해서 옆에 두고 여러분들이 직접 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보여드릴 거니까 복사해서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복사하시던 다시 입력을 하시던 편하실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맞추던 센터가 예쁘게 맞춰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제가 좀 더 위로 출력을 한번 걸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프린터 다시 프린터 설정해서 12, 2값 다 돼 있죠? 여기서 3장만 우선 해 볼게요. 여기서 3장을 인쇄를 해 볼게요. 이렇게 나왔죠? 아까 화면에 보셨을 때는 이 글씨가 좀 당겨져야 되겠죠? 위로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출력을 좀 걸어 볼게요. 아까 글씨가 좀 위로 갔었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조금만 더 위로 움직여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건 수동으로 하셔야 해요. 몇 장 출력을 해 보시고 프린터 설정 항상 그리고 12, 2값이 제대로 돼 있구나. 3장 그럼 제가 인쇄를 또 해 볼게요. 출력을 좀 걸어 볼게요. 인쇄를 준비하고 인쇄를 눌렀어요. 자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글씨가 딱 맞게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맞추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떼세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거 42에 42에 그렇죠. 24 그렇죠? 또는 42에 30 이렇게 돼 있죠? 아 옆에 자가 있었네요? 자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폭이라고 그래요. 폭이 40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렇죠. 25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흰 바탕 그리고 나머지 세로로 봤을 때는 1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두툼한 케이블 라벨 케이블을 할게. 옆에 있으니까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이것도 있네요. 이게 더 쓰기 편하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핸드폰 케이블이에요. 이렇게 올려서 평평하게 하신 다음에 라벨링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감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겨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앞에 이 헤드가 없어도 쉽게 랩아라운드로 셀프 라미네이팅으로 케이블 라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